V&Co는 2015년에 설립, 2020년까지 화장품, 성형외과,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며 병원 프랜차이즈 사업과 화장품 개발 및 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업무 구조를 3대 사업 부문으로 개편하여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병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MSO 사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다수 브랜드를 보유한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피부진단 솔루션 연구를 위한 바이오 L&D 사업 확장, V&Co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 뷰티 앤 헬스 메디컬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Co의 3대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제품, 서비스, 마케팅, 뷰티 앤 헬스 메디컬의 올인원 프로세스의 기반을 마련 K-뷰티의 글로컬 기업으로서 확장할 것입니다. Changing the world in beauty and health medical industry라는 사업 비전과 뷰티 앤 헬스 메디컬 업계의 판도를 흔들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K-메디 터치에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V&Co의 MSO 사업 부문은 전문 경영인 및 분야별 전문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3세대 MSO 플랫폼으로서 프랜차이즈, 제품 유통, 마케팅 및 교육의 모든 시스템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내 탑3의 MSO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전문의가 직접 개발에 참여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 제공과 더불어 건기식, 의료기기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어 일반 고객 및 병원 고객에게 원스톱 프로덕트를 제공합니다.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의 진단 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피부 타입별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최초이자 국내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로서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분야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SO는 국내에서 탑3에 들어가는 의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구축 후 해외로 진출하여 K-메디컬 노하우를 전파하는 선두주자로 우뚝 설 것이며 개인 맞춤형 고객 타겟팅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맞춤식 화장품 시장, K-메디컬의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자체 개발 기능 소재로 치료제에 준하는 고기능 상품을 개발 유통하며 개인 맞춤형 뷰티 솔루션을 제공 천명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체 피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유용자원 신약 개발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2020년 10월을 기점 매출 영업이익이 매년 100%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VN코는 2023년까지 320억의 매출과 40억의 영업이익을 단계 목표로 글로벌 진출의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진출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MSO 사업 실적의 주요 전망치를 살펴보자면 2023년까지 성형외과를 전국 주요 도시의 3개소 V스킨 및 리액량은 전국 주요 거점별로 40개 지점 이상 그리고 V바디 또한 20개의 전국망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탑3 선도 메디컬 그룹으로 도약 본격적인 해외 진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켜줄 제품군으로는 리비큐의 부티밸런스 브로시카 크림 V 듀얼핏 밴드 VN코의 미스트 마스크 세럼 아로마틱 핸드워시 앤 크림을 런칭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히알루론산 필러, 캐늘라 등의 의료기기 용품의 S 시그니처 브랜드 또한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줄기세포 엑소존 전문기업인 세린 바이오사와 공동개발 스킨 부스터 엑소존 제품 라인업을 론칭 새롭게 개발 중인 리비큐의 바디 미스트 VN코의 기초 화장품 라인업 미민트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2021년 8월 이전까지 개발을 목표로 전체 라인업 완성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피부타입별 분류와 스킨 바이옴 연구를 통해 피부타입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N코는 아시아 스킨 바이옴 맵의 구축 필요성을 확인,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정밀지도 구축으로 새로운 피부 분류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킨 바이옴 피부타입별 맞춤 솔루션 시장 규모 확대 건강한 피부, 균형 잡힌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수치지도 구축 개발과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피부 치료제 개발로 K-뷰티의 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피부 진단, DTC 솔루션 항목, 총 16개의 피부타입 분류, 탈모 개선, 스킨 부스터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맞춤형 원료를 연구, 스킨 바이옴 분석부터 진단,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통화 플랫폼을 시행합니다. 브이앤코는 스킨 바이옴 연구, 융합요소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연구 및 분석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등 각종 피부타입 정보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체 분석, 스킨 바이옴을 통한 질환 상관 정보 및 머신러닝, AI 분석 기술을 활용, 피부 유형별 맞춤형 화장품과 건기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2년 국내 탑3 진출 이후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의 각국 주요 도시별로 2개소 이상의 현지 법인 병원 개설을 목표로 글로벌 지점 확대를 본격화합니다. 브이앤코는 AI 빅데이터 융합 스킨 바이옴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업체, 병원들과 협업해 사업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뷰티 앤 헬스 메디컬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K-뷰티 앤 헬스 메디컬의 새로운 시작을 선도할 브이앤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의 미래를 약속합니다.